잠실에 사는 7살 남자아이 어머님의 고민입니다. 코치님 지금 잠실에 사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마치고 대치동으로 이사하려고 해요. 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을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십니다. 특히 아직도 대치동에 이사 오고 싶은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는 적정 시기를 대부분 여학생들은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들은 3학년 1학기에 오시면 아마 적응에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치초등학교 대국초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4학년 5학년 6학년 때도 유입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때 전학을 많이 오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거는 각 가정의 경제력과도 관계있고요. 아이의 실력과도 관계있고 아이의 기지라고도 관계있습니다. 낯선 곳에 왔을 때 적응하기 어려운 아이들은 굉장히 준비가 필요하고요. 또 왔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적응하는 아이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4학년 5학년 6학년 때는 막상 교육안대도 중요하고 실력 저희도 굉장히 쇼크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사 오기 전에 반드시 6개월 전에는 이 동네 학원 한번 다녀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사는 좀 더 심각하게 또 아이랑 같이 여기 학교도 한번 와보고 학원도 한번 다녀보고 걸어 다녀보고 그래야지만 아실 수 있습니다. 이사 오기 전에 반드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일에 여건이 되시면 새로운 꽃이랑 상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놀이가